오 변질도 없어요 어 그래서 이 위의 이 백동 이에요 예 어 짜 짠 거예요 지금 이 어 그래서 이렇게 100미리 십다 예 딱 그럼 요고 요고를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와요 이게 한 통 짤 때 2만원 쭈죠 3만 3만원은 몇 동기 나와요 5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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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복둥을 맞춰 오시나요 맞추는 게 아니라 뭐 갖다 주면 짜주는 거죠 백동을 갖다 주면 백동을 짜주면 장수원에서 내리거든요 그 어 어 어 이면 이 한 박스에 오시겠기 때문에 음 제가 아홉 박스 왔어요 지금 박스 얼마에서 그러니깐 세 소설 했으니까 어 9만원 세소에 9만원 예 9만원에서 이제 이게 아홉 개 온 거예요 예 아홉 개 아홉 개 아홉 개 오 사백 오십 개가 예 4백 오십 개니까 45리떠 나오고 예 어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의 어 에 얼마야 그러면 예 사실 오리떠 니까 9만원 그 1리떼 한 한 그죠 2천 원 어 그정도 예 그렇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편하다 어 그제 편한 정도 아니라 사기도 굉장히 싸고 저렴하고 예 저렴하고 그 다음에 그 활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수월한거 그 100cc 딱 되니까 예 이렇게 해서 예 어 그럼 저 3 3 3 3 3 3 그게 할 때 백동 사는데 얼마 들었어요 아 원래 지금 그 사이트에서 파시는 거 있잖아요 그걸 사도 되는데 저는 어머님하고 아 지금 그 자생제에 가서 아 그걸 캤어요 진짜 아 아 아 아 아 완전히 공짜였죠 아 교수님이 학교에서 수업 하셔야지 그런 시간이 어딨어 무슨 말씀 그런지 다시 시간 짬짬이 내서 아 예 사실 우리 아로니아 를 위해서 예 예 으 으 으